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독해항공사 김종호입니다. 이제 기출문제풀이 강의 1강입니다. 역사람 무엇인가? 여기 거의 안 나오죠. 거의 안 나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여기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는 비문학 문제로 나오더라도. 그런데 개리직에서는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간단히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문제집은 이거입니다. 이걸로 여러분 수강하셔야 돼요. 그리고 수업을 어떻게 진행하냐면요. 우선은 기출문제집 들어가기 전에 필기노트 한번 읽고 갑니다. 필기노트 내용 한번 훑우고요. 여러분도 혼자 문제 풀 때 이렇게 필기노트 한번 훑우고 나서 이제 문제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역사람 무엇인가? 필기노트 한번 보고 갈게요. 어디냐?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필로 6페이지. 챕터 1이죠? 여기 보시면 역사람 무엇인가? 사실로 역사 있죠? 사실로 역사. 객관적 기록. 있는 그대로의 기록. 실증주의 역사관. 그렇죠? 랑캐죠?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예요. 0으로 하면 팩트. 팩트. 그러니까 숫자가 돼야 돼요. 숫자가. 뭐라고 할까요? 인종 때 김부시 삼국사학이 썼다. 인종. 시기가 정해져 있잖아요. 시기가. 이런 식으로. 1950년 6.25전쟁이 터졌다. 이렇게 숫자가 적어진 거. 이게 뭐다? 사실로 역사입니다. 그런데 기록의 역사는 뭐냐? 역사가의 가치판단이 들어가요. 가치판단이.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가는 거야. 최근에 있었던 거 사고냐 참사냐. 사고냐 참사냐. 뭐 이런 것도 어떻게 돼? 보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이런 게 이런 게 뭐다? 기록으로 역사다. 기록으로 역사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사실로 역사는 객관적 기록. 밑줄 저요. 있는 그대로의 기록. 이거 얘기하는 거고 기록의 역사는 주관적 기록. 역사 해석. 그렇죠. 가치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김부식이 인종 때 삼국사학위를 저술했다. 사실. 김부식은 삼국사학위는 신라를 계승했다. 이거 신라 계승. 이거 역사가 얘기한 거잖아. 그래서 이거는 해석. 그다음 묘천의 서경천도운동. 이것도 신채호가 얘기한 거잖아. 이것도 해석. 이거 두 개를 통합한 게 뭐냐? 이해치카. 그렇죠. 이해치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거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해요. 사실로서 역사와 기록으로 역사. 팩트와 트루. 두 개 합친 게 이해치카.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거. 이렇게만 여러분 보시고 문제 풀 때는 비문학 문제로 나온다. 맨 끝터리 쪽 핵심 주제만 여러분이 알면 됩니다. 그럼 문제 바로 들어가 볼게요. 문제 들어가기 전에 조은쌤 한마디. 여기 있죠. 한번 볼게요. 기출문제집을 이제 풀려고 하는데 막막할 것이다. 그렇지. 막막하죠. 막막합니다. 우선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두 달에 1회독을 목표로 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혼자 풀 때. 그래서 챕터는 80강이니까 일주일에 챕터 10강씩 풀면 돼요. 10강씩 풀면 됩니다. 이후에 한 달 1회독으로 계획을 하면요. 챕터를 어떻게 돼요? 20장씩 푸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2주 1회독이 됩니다. 이렇게 푼 다음 한 달에 1회독 한 다음. 그럼 벌써 몇 회독이야? 2회독 했네. 그 다음부터는 2주 1회독, 1주 1회독으로 해서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제 5회독, 10회독이 가능합니다. 처음에만 힘들죠, 여러분? 하다 보면 쉬워져요. 그래서 시작이 반이에요. 시작이 힘듭니다. 시작이 힘듭니다. 도중에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한국사, 양 많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에 여러분, 제일 효자 과목이 한국사예요. 이건 있는 그대로 냅니다. 암기예요, 암기. 이거 암기야. 누가 이걸 무슨 이해고. 이 덧소리입니다, 암기야. 이 공무원 시험에서는 다 암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기는 뭐 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이 최고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2달 1회독, 그 다음 1달 1회독, 2주 1회독, 1주 1회독 식으로 계속 돌리는 걸 추천합니다. 아시겠죠? 자세한 내용은 제가 유튜브에 찍어놨어요. 기출문제 푸는 방법 같은 거. 찍어놨으니까 그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꼭 혼자 하지 말고 기출 수업 수강하면서 저하고 함께해야 돼요. 제가 OT에서 그래서 손 잡았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합격하면 할 수 있어요. 다 합격했어, 재수업 듣고. 다 합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 저하고 함께 완강을 목표로. 완강을 목표로 하는 걸 최우선시로 삼읍시다. 괜찮아. 안 들어와도 돼. 안 들어와도 되니까 틀어놔. 틀어놔야 돼. 한 번 쫙 틀어놔야 돼. 그래서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들으면요. 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번 1장은 역사란 무엇인가는 거의 나오지 않는 파트예요. 간단히 사실로 역사, 기록 역사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됩니다. 사실로 역사 있는 그대로 팩트. 가치관 들어간 게 기록 역사. 두 문제밖에 없어요. 비문학 문제예요. 비문학 문제. 국어 시간에 배웠던 비문학 문제라고 생각하고 문제 들어가면 됩니다. 볼게요. 1번. 2016년 국가직입니다. 이때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어요. 국가직에서. 볼게요. 다음 글을 근거할 때 사료를 탐구하는 자세로 옳지 않은 것. 아는 것. 아는 거 하면 이렇게 세모해 주세요. 역사란 말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뜻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과거였던 사실과 조사되었던 기록이라는 두 가지 뜻을 지니고 있다. 그렇죠. 즉 역사는 사실의 역사, 기록의 역사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전자가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면 후자는 주관적 의미의 역사할 수 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무 의미 없어요. 핵심이 여기죠. 우리가 역사를 배운다고 할 때 여기부터 이제 핵심이지. 비문학 문제네. 핵심 주제가 여기 나오네. 뭐 뭐 할 때. 여기 핵심 단어가 아닙니까. 맨 마지막. 역사가들이 산정하여 연구한 기록의 역사를 배운. 그러니까 역사라는 것은 뭐다. 기록으로 역사를 배운다는 거지. 기록으로 역사. 위에 건 다 의미 없고 기록으로 역사를 배운다. 그러면 기록으로 역사를 배운 걸로 옳지 않은 것. 그러면 사실로 역사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록의 역사가 아닌 거 물어보는 거야. 볼게요. 그러면 사료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므로 그대로 사실로 역사라고 판단한다. 여러분 기록으로 역사를 배우는데 왜 사실로 역사가 나옵니까. 틀리지. 그렇죠. 옳지 않은 걸 하니까 답은 1번 나오네. 이거 너무 쉽지 않아. 기록의 역사를 배우는데 사실로 역사를 하니까 완전히 틀린 거지. 어떻게 이걸 틀려. 이걸 틀린 사람 눈이 없는 거지. 눈이 없는. 이거 정규 교육 과정을 안 봐. 아 나 이거 이렇게 틀린 사람 진짜 이해가 안 가.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지. 봐봐. 기록의 역사를 배운다는데 여기는 사실로 역사를 배운다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 2번. 사료를 이해하기 위해 그 사료가 기록된 당시의 전반적 상황을 살펴봅니다. 그렇지. 그 시대를 판단하기 위해서. 그 다음 사료 또한 사람에 의해 기록된 과거이므로 기록한 역사가 가치관을 뭐한다? 분석한다. 오케이. 그 다음 동일한 사건 또는 같은 시대를 다루고 있는 여러 다른 사료와 비교 검토. 그치. 비록 검토해야죠. 다양한 의견을 보고 자기의 가치판단을 집어넣어야죠. 그게 기록으로 역사하죠. 그러니까 답은 기록 역사가 아닌 것. 답은 1번 있다.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비문학 문제다. 이거 국어 문제다. 국어 문제다. 너무 쉬워. 그 다음 이제 2번 보도록 하죠. 2번. 보면 봐봐요. 중요도가 다 하나예요. 중요도가 다 하나예요. 중요도가 여러분 다 하나입니다. 1번은 난이도가 쉽고요. 2번은 난이도가 보통이에요. 보통. 한번 볼까요? 틀린 것. 역사가와 역사 사실은 상호 불간분의 관계이다. 사실을 갖추지 못한 역사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반면 역사가가 없으면 사실은 생명 없는 물건이다. 무의미한 존재일 뿐이다. 역사는 무엇일까? 이 질문에 나 궁극적인 대답변은 다음과 같다. 뭐야? 끊임없는 상호과정. 역사는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이다. 이거 이해치카가 얘기한 거네. 과거 현재 끊임없는 대화. 사실의 역사와 기록의 역사 종합 합쳐야 한다. 볼게요. 사실의 역사를 강조하는 실증주의 역사. 아니지. 사실과 기록을 합친 거지. 왜 실증주의야? 우리 아까 내가 적어줬는데. 이해치카 어딨냐? 어딨어? 어딨어? 어휴, 어휴, 이해치카라고. 어? 이해치카 붙은 거잖아요. 같이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 이거 틀리죠. 말도 안 되지. 이해치카는 과거와 현재 끊임없는 대화는 실증주의. 그리고 기록. 해석. 합친 거다. 그래서 이건 틀린다. 답은 1번이다. 역사는 사실의 기록. 여기 있네. 사실의 기록. 두 가지 치면 다 봐야 한다. 이해치카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문구이다. 맞잖아요. 역사가의 주관적 해석과정은 객관적 사실만큼이나 역사를 현상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걸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같이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몇 번? 답은 1번. 아이고, 쉬워. 비문학 문제, 비문학. 너무 쉬워요. 같이 봐야 해요. 너무 쉬워. 이거는 그냥 국어 문제로 생각하시고 보시고 그냥 한 번 보고 끝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록하고 사실 그리고 이해치카. 그 정도만 보고 넘어가세요. 더 이상 시간 투자할 필요 없습니다. 거의 안 나오니까.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2강부터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2강에서 아, 1강 너무 짧죠? 1강 너무 짧죠? 원래 그래요. 이제 2강에서 여러분 구석기, 신석기 시대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한국사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강에서 봬요. 고맙습니다. 2강에서 봬요. 2강에서 봬요. 2강에서 봬요. 2강에서 봬요. 또 봬요. 3강에서 봬요. 2강에서 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